엄마가 또 깨우는 전화인 것 같은데요. 첫째 등교시키면서 둘째 깨우고. 엄마는 바빠요. 꿈쩍을 안 하네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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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우리 휘는 형에 비해서는 내성적인 아이인데 요즘 정말 사춘기를 겪어서 그런지 잘 찾아가는 과정인가. 사춘기인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엄마의 성격과 너무 비슷한 나머지 엄마와 많이 부딪히면서 그런 충돌이 좀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하나 없이 귀엽고 착한 아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가.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걸? 카이스트요? 카이스트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걸? 영재교육 대상자. 영재교육원에 보내시려고 하네요. 보내고 싶은 거죠. 야, 도전해 보는 거지. 떨어지면 어때.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날 있잖아. 약간 시간 안 되기는 하는데 늦어도 가보려고. 설명해. 그냥 아예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도전해 보고 싶고요. 휘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송파구에서는 대형 학원이거든요. 꼴찌 반에서 한 10개월 만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 반에 들어갔었을 때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10개월 만에요? 네.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휘가 몸소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시험을 보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진짜 간신히 꼴찌 반에 들어갔었는데. 엄마가 그때 스카이랑 프리스카이 그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반에 높은 반을 좀 가는 걸 원한 것 같았어가지고. 한 번 그냥 죽을 듯이 해보자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수학 개념 다시 보여.